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대구 달서구 유천동과 달성군 화원읍 경계지역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신설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남대구 나들목과 화원 옥포 나들목 사이에 만들어져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 효과와 함께 대구 서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하반기 나들목 개통을 목표로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